제작진과 이야기하는 중에도 계속해서 불편한 기색이죠. 저 죄송한데 약 좀 먹고 할게요. 평소 심한 속쓰림 증상을 앓고 있다는 여혜나씨. 좋다는 건 챙기고 있지만 그때뿐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진짜 쓰리다 그러면 그때에서도 끊어서 먹고 그래요. 집에 위장약이 떨어질 날이 없습니다. 평소 생활 모습을 관찰해보기로 했습니다. 아침 식사 대신 사과를 즐겨 먹는다고 하는데요. 제가 아침을 주로 안 먹어서 깎아 먹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속에도 좋고 부담이 안 가서 이렇게 먹고 있어요. 계속되는 속쓰림 증상과 복부 통증. 나아질 기미 없이 불편함이 계속될 때면 꼭 찾는 것이 바로 우유라고 하는데요. 속쓰림 때마다 우유를 먹으면 괜찮다고 해서 한 장씩 이렇게 먹고 있어요. 어느덧 점심시간. 평소 위 건강을 위해 자극적인 음식은 최대한 피하고 있다는데요. 위가 좀 안 좋아서 관리도 하고 있고 그렇게 좋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더 나빠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나름 신경을 쓰는데도 계속되는 불편함. 보통 위 불편감 등 위장 질환들은 위산 과다에 의한 경우가 많습니다. 위장은 위산이 분비되면 점액질을 분비해서 위벽을 보호하는데 위산 과다 상태가 되면 위점막이 손상되면서 위장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일상 속 잘못된 습관들은 무엇일까요? 아침 사과는 흔히 건강에 좋다고들 하지만 위장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에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사과를 비롯해 오렌지 자몽과 같이 산도가 높은 과일은 위산 분비를 촉진시켜서 위산 과다를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유가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속에 쓰릴 때 마시면 위산을 중화시킨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우유에 함유된 칼슘과 단백질은 위산 분비를 더욱 촉진시키기 때문에 속쓰림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